아까는 정신없어서 말 못했는데 사실 어제 형 부모님 뵙고 왔어요. 두 분 다 잘 계시더라고요. 주말에 큰형님이 애들이랑 온대요. 우원님이 막둥이 보고 싶다고 전화해 보자고 하니까 아버님이 우리 아들 일하는데 정신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... 왔다. 아니에요. 형이야말로 나쁜 놈들 잡으려다가 이런데 와가지고. 난 형하고 달라요. 당연히 다르지. 너는 이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. 부모님 잘 계시대는데 왜 울어? 아유, 감동적이잖아요.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. 넓어서 그려. 아니 그냥 요즘 제가 그런다고. 뭐 잘못한 거 없지? 아이고, 늙은 얘기를 왜 해? 아유, 뭐 늙었으니까 그냥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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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